와 미쳤는데? 미쳤는데 진짜로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저거 색깔 봐봐 미쳤다 와 진짜 청소기다 와 진짜 청소기다 자 안녕하세요 까마귀입니다 자 이렇게 경상남도에 왔는데 바로 이 친구들하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부산광역씨입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보시죠 레고레고디 발견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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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있었어 여기 뻥치네 또 조금만 기다리면 나오겠다 아 있었는데 못잡아요 자 자 선수 선수 상현이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팔 딱 그렇죠 그렇죠 팔 딱 야 벌써 왔다고요 누구야 보건받으고 도망가네 천천히 천천히 형 꽉 잡아야돼 잡았어? 날려 날려 mash 저기서 벌써 한마리 잡았대요 뭐야 뭐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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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 넣어버려 넣어버려 닫아볼래? 닫아볼래? 형님 멋있게 들어가세요 지금 지인의 장면 벌써 하고 있어요 여기 잡을 수 있어요 어 진짜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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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빨리 빨리 어 진짜 있다 있다 아 나 진짜 이 사람 가만두지 않아 나 진짜 이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 같아 여기를 저희 뛰어내려왔어요 여기를 어 심지어 잡았어? 잘했어 잘했어 메스레모크랩이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개 쫄짱개네요 버려주세요 뭐야 까망이 잡았어요 이번에? 어 어때요 어때요? 아 효진님이 잡았어요? 우와 미쳤어 사이즈 이야 진짜 큰데요? 자 여러분 저기 산소통 같은 거 있는데 저거 산소통 아니고요 여러분 산소통 들어가서 잡는 거는 불법입니다 건전지야 건전지? 저거 배터리에요 배터리 저 조명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야 뭐야 또 잡혔어요? 우와 미쳤는데 미쳤는데 진짜로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이다 벽에 붙어있어? 바닥에 응 오 들어가있어 그냥 응 바닥에 집에 가면 눈만 뺏고 내보고있어 에이 꽝이였네 아이 진짜인 줄 알아요 와 이게 뭐야? 우와 미쳤다 미쳤어 근데 얘가 너버원은 넘버원이다 저기 집게 날라갑니다 안돼요 예아우만이 못잡아가지고 firearm은 wants해 걔 잡아서 방승해 주세요 오 조심조심 잘가 아 조심해요 이게 집게 크기가 이게 말이 안 돼요 형 손 냄새 맡아 보세요 왜 개 썩은 데 나 손담샏лы 더 심해요 마르면 이렇게 되요 아 똥만 간다 이거 썩어 있었어 야야야 진영아 진영아 야 조심해 조심해 자 여러분 다음 포인트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이거 많이 잡으세요 한 마리 한 마리요 한 마리도 너무 많이 돼 아 걔가 제일 무서워 자 지금 물이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스키 나기는 좀 힘들어서 워킹으로 좀 와봤습니다 어 저거 뭐야? 저 여러분 지금 뭐 발견했거든요 야야야야야야 진영아 미끄러워 미끄러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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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 겁나 컸는데 야 어 야 진영아 너 손에서 냄새 알겠다 이제 으아 하지마 하지마 냄새나? 아니 한 번 형 맡아보실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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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턴 좀 많이 피쳐줘 벌레 집어 벌레 개 많이 간다 난 여기 난 여기 하하하하 와 미쳤다 와 이게 우탄물이야 오 잠깐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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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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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야야야 놓쳤어 야 놓쳤어 놓쳤어 아이구 발로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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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르네 여기 여기 앞에 있었는데 저걸로 막 가더라고 어 진영아 빠진다 빠진다 어 언제 또 거기까지 갔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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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언제 벌써 오오 오오 크진 않은데 우와 송효정 송효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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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오우 한 손 꼈어요 어 여기 여기 잡았어 진영아 괜찮아 진영아 몰리네 몰리네 와 와 진영아 웃어서 야 내가 잡았습니다 와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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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 진영아 손가락 이로 가고 있어 와 형 통통통통 통 없어 통 없어 들고 와야 돼 들고 와야 돼 안 아파 안 아파? 미국인은 괜찮아요 와 하얘졌어 드디어 한 마리 했어요 야 여기 작은 거 방생? 일단 안 잡는 거 미안해 발도 같이 진영이가 같이 여기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이야 잘 잡는다 오 여기 핀 난다 야 잠깐 야 오 얘 신발 어디 갔어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신발 저기 있다 천천히 천천히 약간 샹크스 같은데 성격이 긍정적이라 이런 식으로 보통 운동해요 야 근데 괜찮아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그러지 어떻게 이 정도면 금방 나요 벌레 어떻게 져 벌레 벌레 마사지 잘 친다 잘 쳐 아 잘 쳐 맛있죠 아주 맛있겠어요 아 진짜 맛집이네 밑줄이야 저승사자라고 지금 첫 번째 잡은 거 얘네들 다 여기다 쪄서 먹을 겁니다 기절 자 그래서 자 바로 넣어주세요 자 개는 질 때 무조건 저렇게 뒤집어서 쪄야됩니다 왜죠? 아하 똑똑하다 우리 유튜버 자 15분 찍고 5분 좀 드리고요 여러분 나머지 애들은 지금 또 다른 팀에서 잡아오고 있다니까 이거 다 방생해줄게요 착해 춥다 엄청 크네 효주님 와 효주님 저희 챙겨가도 되나요? 어 해면 됩니까 챙겨도 그냥 안 들고 갈게요 와 자 여러분 이거는 놓아서 가져갈게요 저 찐 거 먹고 저거 색깔 봐봐 미쳤다 우와 진짜 청색이다 와 진짜 청색이다 이제 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와 야 근데 이거 물을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물 누가 넣었습니까 지금 솔직히 누가 넣었어 형님 아니에요? 맞아 우와 한눈이 장난하다 이거 어때요? 약간 굴이 나요 약간 똥꾸리나 나와서 똥개라고도 많이 한대요 이게 똥꾸리나 나와서 똥개라고도 많이 한대요 이게 똥꾸리를 살아가지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물이 많아서 그래요 우후 누가 했대요? 인생은 다이밍이지 장유기 웃어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간 안된 개살맛 리액션 탈락 3점 드릴게요 개살맛 유신노 킹워크 야 이거 진정한거 우와 뭐야 핵불맛 핵불맛 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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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면이랑 오징어 짬뽕 소기 연이 좀 치러야 되는데 양이 좀 질어야 되는데 좀 짧아요 음 음 우와 국물까지 찹찹찹 찹 와 시어링 맛있게 좋네 음 으아 오스 땅 머트크랩 머트크랩 넘버 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